신나게 살자! 한번! 멋지게 살자! 저주면서 살자! 잘하셨어요! 자 여러분, 이게 자전가박수도 되는데요. 앞글자만 읽어볼까요? 당신 먼저! 당신은 고정 박수라고 해요. 우리가 최고! 이렇게 제청을 해줄게요. 옆사람한테 칭찬을 해줄거에요. 당신이! 당신이! 최고입니다! 당신이! 당신이! 멋집니다! 두 분씩 서로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. 칭찬을 해줘요. 칭찬을 해줘요. 칭찬을 해줘요. 언니가! 멘트 아까 멘트 한 번 더 해줘요. 내가 잘할게요. 자, 그냥 저주면서 씌다가 들어볼게요. 자, 가슴을 손을 얹고 옆사람 보면서 저주면서 합시다! 자, 저주면서 합시다! 저주면서 합시다! 내가 잘할께요! 내가 잘할게요. 너무 잘하세요. 너무 잘해요. 자, 우리 침채 한 번씩 하셨어요? 그냥 어떠세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